주문 좀 할게요 일단 생기는 게 아까 밀수 형님 때문에 진반짜장 하나, 볶음짬뽕 하나 그 다음에 탕수육 소짜리 하나 찍먹이야? 복먹이야? 저는 둘 다 한 번 먹자 아 나도 한 번 먹자 생간? 저 약간 찍먹 쪽이지 우리 또 각방에 좀 면을 박사 시켜라도 그렇죠 해외 편집이야 다 받고 있는데 누나 해외 건데 따로 받아? 다 받고 있는데요 안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머니게임 허니받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네 에이 에이 아 이거 뭐 음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야 이것도 맨날 하나 주세요 내가 또 못먹게 하려고 했어요? 설마? 누가? 못먹는가가? 응 못먹게 하면 또 홀게끔 또 노력 꼭 또 받아내는 게 또 빚의 능력 아닙니까? 뭐 먹느냐? 맞지요? 음 지금 가능하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개 노래 틀고 할게요 불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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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누구거지? 남이 아니야? 장... 장현정 불나비 아싸라비야 하라고요? 네 네 어 음 아싸라비야 하라고요? 아싸라비야 하라고요? 안사나요 네 저도 누나랑 모모 누나 같이 쳐봤거든요 토요일 밤에 괜찮아 반응 되게 좋았어요 민심이 좋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제 누나가 그리고 어제 누나가 파이럿 따라해 리포화 공산 1475개 감사합니다 와 일단 언니야 나대지 말자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나대지 안을게요 사랑합니다 달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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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나대지 않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네 형님 근데 이거 쏘고 나가시는 거예요 형님? 콩물 짰다 더 힘들다는데 그걸 아니 제가 저기 연구해 볼게요 연구해 188개 형님 나가줬으면 188개 한번 쏘아주시면 안될까요? 달아이여한테 욕해버리게 드립드립 드립드립 드립 이게 물입니다 이거는 아 일사 1415 터졌어요 1415 터졌다고요? 네 아이고 아 아 잠깐만 14치우로야 14치우로야 14치우로예요? 어어 두단도 먹으면 안 돼 어 14치우네 어 누나도 먹으면 돼 14치우로입니다 지금은 잠깐만 그거 이쪽으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? 상 치워야 이쪽 상도 치우면 돼지 이거 내 건데 지금 탕수육 여러분들 다 남았거든요? 그래서 맛도 안 그래도 지금 찍었는데 지금 저 쨍만장은 다 안 먹었어요 세 젓가락으로 하나?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말을 뱉은 게 좀 좀 죄송하긴 한데 에 BJ는 완료권 잘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 아 스타러스 좋다고요? 와니권은 순위권 따라하는 거는 어 어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좀 조금 일반적으로 연방할 때는 좀 틀려 아침에 연방에서 보라예요 보라 보라하고 연습도 하고 약간 성장 과정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지 원래 춤을 별로 못 췄는데 이 사람이 춤을 잘 춰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우와 별이 와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와 박쎄옥킹 박쎄옥킹 2분 30초 우리 별이가 우리 부회장님 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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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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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경 왔어 별아 잘 먹고 별아 별아 방쎄해줄게 화쎄화쎄 1, 4, 5, 5 이런 거는 다 화쎄이야 이거 진짜 군락이 더가 된다는 된 방에서 해야지 응 응 자가 형 오는 중 빨리 뭐 BJ 트로트 이하의 작년이라고 오는 수많은 썩으라고 그런 건 아니구나 모범아 팀장 올라갔습니다. 다음 시절에는 팀장 월급이 생깁니다. 주식이 생겨요. 모범아 요즘 사장님으로서 이사님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께서 투르트를 시그를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투르트 시그도 좀 신나고 경쾌하고 어디가요.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. 어디가. 알았어 늦게 늦게. 그걸로 늦게. 그거 할게. 그냥 너. 할게 할게. 회장님이 시키면 너 알지. 할게 할게. 할게. 그 불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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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납인지 불납인지 그거. 5시 좀. 아싸 러비야 늦게. 예예. 예. 어. 내일모레 당장 바꾸겠습니다. 내일이래. 오늘 바꾸고 오늘 저녁에 가서. 저기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밥 먹으러 걸지요. 근데 이제. 누나의 아침 언니 갑자기 아싸 러비야를 하래요. 아니 아싸 러비야를 좀 고급스럽게 누나가 댄스를 바꾸면 되잖아. 고급스럽게 하면서도 맛이 안 나갑니다. 그냥 아싸 러비야 그 아싸 러비야 그 뭐지. 리믹스 보셔. 누나 지금 연방실 부가. 그게 그거야. 그거잖아. 아 근데 제가 이제 연방실 부가 그 작은 시구도 그렇고 큰 시구도 그렇고 또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였고 그래갖고. 아 그리고 나도 아까 얘기했는데 세빼이닝으로 바꾸기로 했잖아. 연방실 부가 세빼이닝으로. 아 아싸 러비야. 틈이 따로 없어요. 노래 틀어놓고 초장 맞게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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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잘 감사합니다. 아버님 고맙습니다. 우리 다닐입니다. 설렘, 잘 먹었습니다. 우리가 더 잘해. 누나. 하트치. 하트치 우리가 더 잘해. 누나, 우리 노래방을 만들어서 그거 하자. 머리 뚜껑. 불법으로 하자. 아니, 불법은 안 되지. 불법은 안 되고 여기 허가 내고 해야죠. 신고 들어와요. 맨날 신고 들어와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드립이에요. 누나, 여기 사장님 계산 좀.